결혼 후 2년 만에 사고로 남편을 잃은 40대 여성. 슬픈 마음을 추스릴 새 없이 어린 아들과 함께 악착같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한 남성을 만나게 됐고 아들과도 수스럼 없이 잘 지내는 모습에 마음을 열고 재혼도 약속했는데요. 순탄하게 진행되는가 싶었던 두 사람을 가로막은 건 예비 시부모였습니다. 죽은 남편의 기일이며 생일은 이제 그만 챙기고 결혼식에 아이는 데려오지 말라고까지 말한 겁니다. 부모님과 연을 끊고라도 재혼하겠다는 남성에게 고맙고 미안하면서도 앞으로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기만 한데요. 이대로 새 출발을 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 사연은요. 실제 사연을 저희가 조금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로 각색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배우자와의 사별. 아마 제일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과 단둘이 남은 여성의 사연입니다. 여성은 현재 30대 후반인데요. 결혼하고 아들 낳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2년 차 때 남편이 운수업을 했는데 교통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겁니다. 당연히 큰 슬픔에 잠겼고요. 평소 남편이랑 사이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더 충격해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 보면서 겨우 마음을 추수를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계시지 않았고 일단 친정어머니가 어린 아들 보는 것을 좀 도와주셨는데 당장 어린 아들이랑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굉장히 막막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치킨집 서빙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보험 설계사, 야쿠르트 판매 이것저것 학습지 선생님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이가 있으니까 양 변호사님 저렇게 악착같이 진짜 힘을 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5년가량이 지났다고 합니다. 바깥에 일하여 어린아이 돌버려 얼마나 그야말로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숨을 돌릴만 할 때 아르바이트로 처음에 일을 시작했던 게 치킨집이라고 했잖아요. 그 가게의 사장님이 새로 가게 오픈했다고 하면서 놀러오라고 했답니다. 아마 사이가 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 데리고 놀러를 갔는데 거기에 그 사장님 또 지인인 남성이 왔다라는 거예요. 뭐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데 그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연인으로 발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사기꾼처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사연자는 뭐가 됐든 자기의 지금 현재 처한 사실 다 공개한 상황에서 이런 만남을 이어간 거네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의 처지를 다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싱글인 남성이 계속 호감을 표현을 했고요. 결혼 경험이 없었고 반듯한 직장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드라마처럼 이 둘이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전제로 적극적인 대시를 한 후 이제 결혼을 약속하게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남성은 초혼일 테고 여성은 재혼이고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재혼이고 아이까지 있는데 이거 참 쉽지는 않은데 말이죠. 쉽지 않은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납골당에 죽은 남편이죠. 전 남편. 사별한 전 남편. 납골당에 아들하고 가끔씩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처음에는 비밀로 가다가 미안하잖아요. 나중에는 조금씩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같이 가자 이 반응이 나왔다고 해요. 같이 가자 하면서 인사도 내가 하고 싶다. 나는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형이 가고 싶은데 형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냐. 조금 뭐 좀 불편해 생각하지 마라. 또 미안해하지 마라. 엄연히 아이 아빠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전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모습에 여성이 매우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별의 아픔을 많이 아니 조금은 달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제 그 남편과 사별한 여자친구지만 그 이렇게 길에 가고 그러면 솔직히 그게 못마땅할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자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아이는 어땠어요? 그 아이랑도 굉장히 좀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남자친구가 미혼이고 조카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아이랑 잘 지낼까 걱정이 컸는데요. 아이를 서툴긴 해도 아이 대하는 게 그래도 아이 사랑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그 아이 어린이집에서 사진들을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여줬더니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 사진에 나온 친구들 이름까지 다 외워서 나중에 아이 만났을 때 이 친구랑은 잘 지내고 있니? 그 친구랑 재밌게 놀았니? 그 친구는 무슨 음식 좋아한다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살갑게 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가오다 보니까 아들 역시도 엄마의 새 남자친구를 굉장히 좀 잘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아빠의 사랑이 고팠던 나이일 텐데 아마도 그 마음을 위로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순풍에 돋단 듯 잘 가기만 한다면 여기서 다루질 않겠죠.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친정엄마하고는 자연스럽게 이 남자친구가 알게 됐고요. 암혹적이지만 결혼 승낙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남은 건 이제 남성의 부모님들이었는데 사실 좋아하기는 어렵죠. 기관적으로 봤었을 때 그냥 처음부터 한숨만 푹푹 쉬답니다. 사별했다고 하지, 아이도 있다고 하지. 게다가 이 자신들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초혼이죠. 그다음에 직장도 멀뚜하게 있죠. 나이도 더더군다나 어리고 외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기가 막혀 하다가 제일 이 예비 시부모님들 입장에서 못마땅했던 건 그 전남편에 인사를 하러 납골당이 같이 간다는 부분을 제일 못마땅했답니다. 그래서 절대 거기는 같이 가지 마라. 가더라도 혼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교수님, 저는 뭐 저 정도를 가지고 예비 시가가 너무했다.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이분은 그냥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아이가 또 유달리 전남편을 쏙 빼닮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비 시부모님은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반응이 너무 싸늘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혼식에 지금 이 엄마니까 아이를 데리고 이제 재혼하는 결혼식에 가고 싶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은 화동을 시키려고 했었대요. 아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온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뭐 친지들한테는, 친척들한테는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냥 뭐 남들도 오는데 그런 이제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밑두 끝도 없이 화동이 나타나면 이게 정말 난처한 일이니까 아이는 데리고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남편분 되실 분이 아, 왜 그러시냐 하면서 이제 아이를 꼭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고집을 하시고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시부모님이 그러면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하시게 됐대요. 야, 이거 좀 난처해.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관계를 깨면서까지 이렇게 재혼하는 게 맞느냐. 또 내가 그렇게 재혼을 그렇게 많이 생각했던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아이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아이를 배제시키려고 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 상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다음에 나중에 재혼 후에 아이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는 아이는 또 그 아이는 사랑을 많이 받을 겁니다. 시부모한테. 지금 아이는 또 차별받고 이런 것에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아이 존재까지 숨기면서 재혼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했답니다. 참 쉽지 않은데요. 말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결혼 시까지 아이의 존재를 알리지 말라는 이 시가의 요구. 이 결혼, 이 재혼 괜찮을까요? 라고 했는데 일단 이혼 전문 변호사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 말씀부터 들어보죠.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아이는 물론 이제 지금 그 새로운 남성분과 잘 지내고 있다고 하지만 아이들도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좋은 관계라고 했죠. 저는 결혼식까지는 안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고 법적으로 혼신고 하시고 그냥 지내시는 걸로 그러면 남성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무리해서 가면서 결혼식 때문에 재혼을 하느냐 마느냐까지 연결을 안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이제 시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중요한 건 이 아드님 외동 아들의 나이 연령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30대 훌쩍 넘은 그런 나이라면 사실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파트너가 아이가 좀 있다 손 치더라도 사실은 너무나 사랑하고 두 분이 그리고는 지금 지나간 날보다 앞으로 남은 날들이 훨씬 많잖아요. 신뢰하는 파트너와 함께 인생을 나이가 들 때까지 생활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아들의 복지를 위해서 중요하니까 좀 못 이기는 척, 좀 져주는 것도 만약에 아드님이 30대가 훌쩍 넘으셨으면 그건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만약에 아들이 20대에 아직은 철없는 청년이다. 그러면 저 같으면 반대합니다. 그렇군요. 이 아드님을 결혼을 시킨 입장이시라서 교수님이 박 변호사님 구체적인 어떤 행동, 나이는 안 나와있지만 우리 사파상으로 봤을 때 젊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속이거나 현상 상황을 감추고 결혼이나 뭘 하는 것은 사실은 다음에 일어날 수도 불행을 잠시 숨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제보자, 사연자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속인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거나 치유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아이의 상처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남편이 그렇게 하기를 또 원치 않을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결혼을 하려면 양질 변호사님 말씀처럼 결혼식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스몰 웨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관찰을 시킨 다음에 결혼식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도 세 분은 결혼을 그래도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채팅창을 얼핏 지금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 다른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양측이 다 이해가 간다. 이런 의견도 많았는데 그냥 이 결혼 안 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좀 많기는 합니다. 박막자님, 시댁 갑질 둘 다 초혼인 상태에서도 힘든데요. 분명 아주아주 힘들 겁니다. 하셨고요. 준서원님, 결혼 후에 아이가 받을 상처도 생각하세요. 어머니. 강지선님, 내 자식을 유령 취급하는데 그 집 안으로 왜 들어갑니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 가나다라님,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뭘 숨깁니까?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에 코멘트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집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립해서 가질 수 있고 독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리고 이게 외부에 꼭 알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아이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연자분은 아이와 남성하고가 잘 지낸다는 거 이거는 정말 귀한 기회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귀한 기회여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들들은 부모님들이 의외로 포기 잘합니다. 아들들은 원래 좀 떨어져 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좀 가지시면 자연스럽게 좀 그쪽으로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들과 떨어져 산다 이렇게 하니까 이수정 교수님은 막 격하게 막 이렇게 아들이 행복을 찾아서 떠나겠다는데 굳이 부부 잡아요. 진짜? 뭐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이수정 교수님, 며느님은 누구신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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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